뭐야? 하나 더 붙었어 왔어 다 까놨어 다 까놨어 나이스 차 소리 비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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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타타타타 불타타 불타 불타 밑에 밑에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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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어어 어어 그래 알았어 긴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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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 끝났다 내가 기절 시키는 애 죽인 거 아니지 어 어 말할 줄 아예 볼을에서 하임이 했어 그 뒤 편 있어 기절 기절 시키는데 그 뒤 편에 어 이쪽으로 갔다 일부쪽으로 일부쪽으로 아이고 계집사 마지막 명 뒤에? 뒷편에 쏜다 해결결결결결결 여기 여기 저기 나이스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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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흥, 끝나겠는데 이거? 어이? 앞에 어디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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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애들 뭐야? 애들 뭐야? 다 네 명이 뭐야 이거 애네들? 갑자기 나 나보더니 갑자기 다 그냥 붙어버리는데? 뭐야 이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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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그냥 기절했어 한 명 한 명 기절 시켰고 어 어 너랑 핑계 한 명 있어 어 내가 보고 있을게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안 보여 여기가 연막에 있어가지고 어 계겠다 확인했어 어 어 어 뭐야 어 됐다 여기까지 끝났어 어 다른 팀이었어 다른 팀이었어 어 있는거야? 아이고 아 이거 뭐야 왈로지 뭐야 뒤에서 도왔어 아 뭐야 뒤에서 도왔어